산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글TV 목요일 순서 사람 속으로 오늘 아주 기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농민운동가 출신이고 농업농촌정책 최고 전문가입니다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주 후회 없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정치는 아니시지만 아주 널리 알려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그러면 신인이 발굴되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발굴되겠습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은 오히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여주양평지역위원회에서 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정권의 본부장과 비리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이런 우리 최재위원장 같은 분에게 큰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지글티비 어제 뉴스공장 출연한 것에 힘입어 9만 400명으로 지금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주에 뉴스공장 가서 제대로 한번 지르려고 합니다 안지글티비 임세현티비 인사이트티비 싹 구독해달라고 지금 안지글티비와 인사이트티비 자매단체죠 뉴스맥티비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안지글티비 임세현티비 인사이트티비 뉴스맥티비 공동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참모 강의원 전 경기도 농산물진흥원장님이 한 번 더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5,50분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최재위원장님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기 시작 제가 일부러 인사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많은 분들 들어오시라고 제가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최재위원장님 이제 곧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맥티비 안지글티비 공동으로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최재위원장님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수중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지냈고요 하여튼 여주 양평이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에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합니다 원래 농민운동가 출신이시잖아요 예 원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서울대 농대? 예 서울대 농대 나와서 졸업하고 바로 여주에 귀농해서 계속 농사 짓고 여주에서 농사를 지시고 그 다음에 여주군 농민회 하다가 전국농민회 총룡병 정책위원장 제가 차면대 일할 때 전국농민회 총룡병 정책위원장으로 그때 몇 년도였죠? 2000년대 초중반 예 2000년도 초중반에 전농이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농민들이 많은데 굉장히 합리적인 박응두 정책위원장님 전에 최적한 정책위원장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전농분들하고는 제가 우리 2010년 박근혜 퇴진 때도 우리 전농 조병옥 사무총장님이랑 같이 상임위 집행위원장으로 나와서 진짜 지지고 볶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실물도 많이 하고 정말 전국농민회 총룡병은 여러분 정말 기중한 조직입니다 최근에는 간첩으로 몰려서 막 연행되고 그랬는데 윤석열 의원권 반드시 불같은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어제 그제 노동자들을 막 곤봉으로 때리고 팔을 뒤로 꺾어서 연행하고 백인 경찰들이 흑인 이렇게 차별하듯이 그리고 막 강제 진압하고 분양소를 없애고 요 많은 분들 똑똑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촛불집회 일요일날 춘천에서 있는 좌우등도 합작 범국인데 일요일 3시잖아요 윤석열 타도를 위한 그런 데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쭉 살아온 삶 어떻게 민주당 여우주 양평 위원장 내고 지난 선거 때 김성교 악당 같은 의원한테 패배하신 거죠 안타깝습니다 쭉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원래 정치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농민들 농촌의 삶을 바꿔내겠다고 청혼의 꿈을 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귀농해서 쭉 농서 지었습니다 농서 지으면서 결국은 정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학교급식운동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급식을 학교에서 해라 네 수익개방 반대운동에 맞서서 2009년부터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주에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탑차를 한 대 사서 우리 여주농민회에서 학교급식을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학교급식이 전면화되고 일상적으로 이제 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 문제 가지고는 농민의 삶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부분적이었고 그래서 정치와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자고 생각을 해서 농업정책포럼이라는 전국의 정책 농업정책활동가들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한 10년간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활동에 기반해서 2018년에 이제 청와대에 농업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아 그렇죠 1년간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네 문재인 정부 때 신정훈 비서관 후임이었나요? 네 신정훈 비서관님 다음으로 들어가서 제가 저 군대 급식을 또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하자 해서 좋다 해서 군대 급식을 또 친환경으로 또 국내산으로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활동하고 총선에 20년 총선에 이제 출마했었습니다 그때 김성규 국민의힘 3선 군수였습니다 양국은 네 그렇죠 그때마다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윤석열이 봐줬다는 의혹도 받는 그 앞에도 선거법 위반 전례도 있었고 또 저랑 20년에 할 때도 선거법 위반이 걸려서 최근까지 이제 아주 3년 가까운 시간 재판이 오다가 결국 최근에 5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56명이 기소가 돼서 55명이 처벌을 받고 정작 우두머리인 본인만 무혐의가 나온 무죄를 받은 아 진짜 말도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서 좀 분통 터질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진직 재판 했으면 보궐선거도 할 수 있었잖아요 선거법은 원래 6개월 이내에 기소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시간을 끈 겁니까 검사와 판사들이 기소는 6개월 이내 했는데 그다음부터 1년 이내에 대법까지 마치도록 선거법에 아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선거법에 반드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간을 지금까지 끌어서 만약에 1년 이내에 보궐선거를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안 내는 많이 낸다 하더라도 윤석열 용권 지금 지지율 20% 30% 이랬으니까 체질한 위원님 나갔으면 되셨을 텐데 하여튼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본인이 최근에 무죄를 받았는데 오히려 좀 뻔뻔하게도 헌법 소원을 하겠다 회계 책임자가 벌금 천만 원을 받아서 본인이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 그게 선거법의 규정이잖아요 네 선거법에 의해서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는 공동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은 억울하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하겠다라고 너무 뻔뻔한 사람 그러니까 좀 이따 양평 투기와도 김성규가 굉장히 깊숙한 의혹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은 양평군수 삼성군수 하면서 세 번 다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윤석열이 봐준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어요 당시 검경이 그거 말고 최근 2020년 총선에서 최재환 후보님이 석폐했던 그 선거에서 또 돈을 뿌려가지고 돈 뿌린 거하고 또 뭐가 있었죠? 두 개였는데 제가 불법 후원금을 기준 이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일부는 또 금품살보도 일부 있었죠 네 일부 금품살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가 천만 원이나 되는 무거운 100만 원이면 당사자는 100만 원이면 의원직을 잃잖아요 군수직이나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 천만 원이면 당사자 100만 원 이상이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선거를 해보시면 알지만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는 후보하고 한 번만 다름없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 후보의 의중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모금하고 그러면 당연히 김선교가 유재 성분하는데 김선교가 무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는데 천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여러분 선거법은 6개월 이내 기소하기까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불법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군수직이나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웬일인지 검사 판사가 엄청 끌어가지고 3년 만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결국 임기가 선거가 1년 안 남아가지고 보궐선거를 안아야 돼 버린 거잖아요 와 그러면 지금 양평 국민들은 양평 여주심 양평 국민들은 본인들의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6월 30일까지가 임기인데 국회의원이 1년 넘게 였죠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그래서 최재관 위원장님이 재판 빨리 해라 라고 기자 기원 다고 1인 시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선거법을 찾아봤더니 그 선거법에 아마 보통 법에 반드시 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의규정으로 뭐 할 수 있다 네 그런 정도인데 이 선거법 강행위정이죠 강행위정 네 1년 안에 3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하여야 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보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수원고등법원에 제가 이제 줄기차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재판을 빨리 촉구해서 그 하여튼 그것을 이제 40일 이상 하고 나서 재판이 속계가 됐어요 그동안 계속 안 하고 놀다가 고등법원 앞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재판이 속게 됐고 그 이후에도 고등법원에서도 사실 1심에서 회계 책임자가 800만 원 받았던 게 2심에 가서 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리고 천만 원 올라갔고 2심에서 사실은 김성규 의원의 죄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김성규 의원의 후원의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분이 내부 고발은 아니지만 자백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분이 자백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김성규 의원이 후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지시를 내린 날 그러니까 이전의 기록을 삭제해라 또는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라 이 지시를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을 특정해서 그날 선거 사무실에 김성규 의원이 있었다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통신 기록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2심에서 김성규 의원이 진술 거부를 하고 그냥 그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상실이 돼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서 물론 그 판사의 심의하는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을 정말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게요 회계 책임자가 벌금 천만에 나와서 의원직은 잃었잖아요 본인이 무죄가 되는 바람에 다음 내년 총선은 나올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직은 잃었는데 본인은 나올 수 있다 의원직 상실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 지난 3년간 부정선수가 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고 지금 앞으로 남은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을 상실해서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그런 큰 아픔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주 행사장에 다니고 신사도 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55명이 금품을 살포하고 부정하게 돈을 모아서 의원직을 잃었는데 그런 군민들하고 여주시민 양평군대 석고대져도 모자랄 판에 그분들은 지금 헌법기관 국민들의 민의의 대변자가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호민관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호민관 역할을 안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나오겠다고 후원금의 금액도 조금이라서 내가 몰랐다거나 그것이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회계 책임자가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얼마냐면 1억 5천을 후원 모금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4,771만 원이 더 거친 거거든요 그거를 몰랐다 그리고 그게 60차례에 사용이 됐고 그리고 부인도 쓴 흔적이 있고 아들도 찾아간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은 몰랐다 그런데 저는 기가 막힌 것이 그것을 재판부가 몰랐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몰랐구나 하고 무죄를 준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말이 되는가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선거를 나간 당사자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금액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후보자가 챙기는 부분인데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몰랐다는 인정하는 재판부도 저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2심은 초과된 선거병 일부를 누락해 해결 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정 정가가 있는 점 왜냐하면 선거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으니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오히려 1심보다 벌금형을 높였어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항소하면 깎아주잖아요 막 개전의 정을 보이고 선처를 요청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천만 원을 높였고요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은 정치점의 반을 궁금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은 검사들이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아마 윤석열 사단이 영향 끼쳤을 수도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김석열하고 둘이 친구고 폭탄주 먹고 장모 일 다 해줬다고 김석열가 지립으로 자백을 했잖아요 본인의 자백을 본인이 늘 한 게 권성동 윤석열 같은 나이 같이 아주 그냥 아주 친한 사이다 여기 지청장 할 때 나하고 술도 자주 먹었고 임기 끝나고 옮기실 때는 인열지도 했다 폭탄지도 먹었다 이게 첫 번째 자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양평군수 무슨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본인이 자백을 한 채은순 모녀와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한 동영상이 찍혔어요 그게 MBC에도 공개가 되면서 적잖게 충격을 줬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보면 항상 미안해한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장모 최은순 장모 때문에 항상 미안해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허가도 잘 내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동영상이 사실은 MBC에 방송이 되는 허가를 다 내줬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그걸로 민주당한테 공개 받으니까 미안해한다 고마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건 범죄 자백 아닙니까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양평공흥지구 아파트 건설 비리에 최은순 일가가 아주 깊이 개입된 것이 밝혀졌는데 그것에 허가를 잘 내줬다라고 지금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는 몰랐다 과장이 정결을 했고 자기는 허가와 관여서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자기 허가를 잘 내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미안해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평투기 사건에서도 저희가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여러분 이게 저희가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 고발한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이걸 이상훈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 팀하고 민생경전구소가 당시 고발했거든요 4번을 고발했습니다 온갖 부동산 투기, 내물 제공 의혹, 허위 사무소 작성 의혹, 유계강 공무집행 방해 전부 다 이런 게 다 팩트는 대부분 체크가 됐거든요 농지법 위반, 부동산 차명 보유로 탈세, 이런 부동산 실명제 위반 다 그런데 다 또 다 무죄가 된 겁니다 이거 또 이 위원장님이 계속 추적했으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저기 공흥지구와 관련해서 기가 막힌 것이 첫 번째는 농지법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최은순 씨가 실경작자가 아닌데 땅을 막 네 군데는 샀잖아요 네, 2006년도에 땅을 사요 농지를 취득하면서 경흥기를 사고 경흥기와 삽, 괭이들을 앞으로 보유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웃긴 건 2011년에 농지를 또 한 번 사요 그러면서 그동안 영농 경험이 없음이라고 적어 본인이 그러니까 2006년에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또 자백을 합니다 두 번의 이런 농지법 위반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전혀 조사받지도 않고 무혐의로 넘어갔던 사례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요 이 사람이 양평이 고향인 건 맞는데 사는 건 남양중각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인가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아니, 칠순 할머니가 한 시간씩 운전해가면서 농사 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말농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 이건 투기다 양평에 4군대 땅을 살았으니까 그때 땅을 사서 그 땅에 99.8%가 본인 소유인 ESR&D 가족회사 100%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그 회사가 김건희와 자기 김건희 오빠, 김건희 남동생, 김건희 그다음에 김건희 여동생인가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전원 이사로 들어가 있는 금융으로 해서 5.83 대 1로 분양해서 아주 대박을 칩니다 한신휴 아파트죠 한신휴 아파트 네, 한신휴 아파트 그래서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되고 개발이익이 자체 100억이라고도 하고 강덕구 의원실에서 추정해본 걸로는 한 200억 정도 순이익이 났다 그렇죠. 아파트가 굉장히 뻥튀게 많이 됐기 때문에요 최소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수익은 낭도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그중에 한 20% 정도 해서 상당한 금액을 100억만 났어도 20억 이상 내야 되는데 개발 부담금이 17억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17억이 나온 거죠. 18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17억이 부과가 되는데 최은순 회사에서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양평군청에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6억 5천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요. 18억이 압자 6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하냐 아니면 개발 부담금 나오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군청에 항의해서 이런 예가 있느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 가서 혼나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가버릴 관계가 그게 아닌데 어디 가서 그런 찍소리도 못하는 보통 그런 경우래요. 개발 부담금이 나오면 어디 가서 깎아달라 그러냐 하는데 여기는 깎아줘요 깎아줬는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영혼을 만들어줘요 네. 저도 그래서 주변에 건설업 하거나 시행사업 하는 선후배님들 많이 있거든요. 친구도. 물어보니까 다 이해를 못해요. 전 과정을. 양평은 전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됐느냐 하면 중간에 개발 부담금을 처음 할 때 개시가의 지가 그리고 개발이 끝난 종료 시점의 지가 그 차액이 개발 이익인데 이거를 편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시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시지가와 끝날 때 공시지가 하면 딱 그래서 17억을 부과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매입가로 이걸 부풀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양가로 하면서 그 차액을 줄여주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 과정에서 부풀리면서 사문서를 이조해가지고 지금 최은순 김건희와 이 사업을 주도하고 돈도 다 됐거든요. 8억도 처음에 초기 투자자금이 8억인데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 투자금이니까 투자이익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대여금이라고. 8억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어쨌든 아파트를 지면 수도권 인근에 개발 이익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을 텐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추정컨대 그래서 이 사람들 대여금이라고 해서 돈만 돌려주니까 소송을 합니다. 거기서 최은순 김건희가 8억을 끌어왔다. 처음에 이 회사. 그게 다 나옵니다. 사업을 전부 다 최은순이 주도한 것도 나오는데 최은순 김건희는 기소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혐의 처분이 저희한테 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의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오빠 갑자기 이사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김건희 오빠 김진우인데 김진우가 갑자기 사무소 2조를 주당고려가지고 송치가 되죠. 현재 유죄 취지로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윤석열 장학관 정치 검찰이 오빠가 주당이 아니라고 또 봐줘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에서 그런 개발 부담금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10개 정도 양평의 개발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원인 건 여기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이게 2012년에 시공을 하겠다 해서 2014년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사업이 2년 안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공사가 중단이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단이 되고 2014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 허가를 군청에서 알아서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연장을 해주고 소급 적용을 해서 인가가 나는 이것도 어디에서도 볼 수도 없었던 군에서 이거 봐주자고 해도 이런 정도로 봐주는 경우가 있느냐. 그때 김성교가 군수할 때잖아요. 네. 그 당시가 김성교 군수가 쭉 이제 2007년부터 18년까지 삼성군수를 했기 때문에 쭉 군수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중간에 2013년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여주지청장을 해요. 여주지청이 양평을 관하라. 그러니까 여주 양평에 그때 기관장들 모임이 용광회 이런 기관장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 뭐 모임에는 그렇게 술 먹고 사이좋게 아주 잘 지냈던 그런 과정에 그럼 술 먹으면서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모랑 우리 부인과 우리 처남들 처제 전부 지금 양평에 우리네 있으니까 좀 도와주쇼 그랬겠죠. 네. 2012년에 이게 이제 허가가 그때 나서 99.8% 그 땅에 딱 허가가 나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는데 그 허가 나기 직전에도 보면 부동산 투기가 있어요. 그 농지법 위반해가면서 2012년 허가 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또 땅을 매입해 그 인근에 어떻게 허가가 날 줄 알고 양평에 네 군데나 땅을 사들였죠. 거기에 그렇게 이제 땅을 추가로 매입해서 허가가 나서 공사가 시작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은 분명히 최은순과 김건희와 조됐다는 건 관련 두 개의 법원 판결문에 나오고요. 돈도 김건희가 끌어왔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개발부담금을 영어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서이조도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윤석열을 통해서 김선교에게 또는 본인들이 원래 알던 라인으로 로비를 했을까 해서 매우 높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제가 과도한 추정이라 너무나 상식적인 추정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최은순이 무혐의로 처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과치기 피자 박과치기로 김건희 오빠만 왜냐하면 전면 무혐의 해버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윤석열 취임식에 대놓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모경이 당시 수사 책임자입니다. 저는 고발인 조사까지 직접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팀을 이유없이 불러드립니다. 취임식에. 청룡 봉사상이어서 그렇다는데 아무 청룡 봉사상 받으신 분들은 아무도 초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야 수사하지 마. 수사하면 지져. 너 수사하나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신호라고 봐야죠.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승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기가 막힌 일이 여기가 수변구역, 특별대책 1권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여설 수 있느냐. 지금 이제 하수종물처리장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들여설 수가 있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수종물처리장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게 인허가가 났을까. 그래서 추정해보건데 2012년에 허가가 나고 2014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게 왜냐하면 하수종물처리장이 2015년에 공사가 들어가요. 하수종물처리장이 완공된 다음에 준공이 되고 이 아파트는 하수종물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이 집을 위해서 아구가 맞출 수가 있냐. 김성교가 윤석열, 김도니 위해서 맞춤형으로 모든 걸 다 해줬다는 의기죠. 사실 사업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다 봐주고 이게 하수종물처리장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 시설로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웃긴 건 자체 시설을 했던 흔적이 없다는 거죠. 공사를 했거나 그걸 준비했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쭉 개기다가 하수종물처리장을 거기다 만들고 거기랑 연결해서 준공을 하는 그럼 하수종물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 난 것은 불법 제가 지적을 한 거죠. 그 부분도.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체로 건설해서 하는 경우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실제로는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끌다가 하수종물처리장을 맞춰서 시간을 끈 거네요. 그래서 지금 자기 돈 들여서 처리를 하지 않고 공적인 자금을 끌어다가 하수종물처리장을 만들고 결국 그 돈도 안 쓴 거 아닙니까? 네. 그 돈 안 쓰고 이렇게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최재환 위원장님 여러분 여주 양평 민주당 여주 양평 위원장님이면서 윤석열 일가의 본부장과 비리 양평 투기 비리에 최고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본부장과인지 아시죠? 민주당이나 언론에서는 본부장이라 하는데 본인 부인 장모 뿐만 아니라 김건희 형제자매가 모두 동원됩니다. ESI, NDSI 다이사로 등재하고요. 그 4개 땅을 살 때 보면 사촌까지 동원됩니다. 그리고 최은순의 특수관계 김모 씨 남자도 등장을 합니다. 차명으로도 보유하고 그래서 나중에 땅을 다시 김건희와 사들이고 최은순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 부인 장모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차가 전체가 사촌까지 동원된 중단비리다. 그래서 본부장과 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주 또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네. 아주 놀라운 일이. 윤석열 장모 땅이 있는 강상면 병산리 거기에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였는데 그쪽으로 하는 걸로 확정됐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가 2017년 아주 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2017년부터 이제 얘기가 돼서 쭉 되다가 굉장히 2021년에 예타를 통과하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21 7 8km 되는 구간인데 1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게 과연 예타를 통과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정동균 군수님이 아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양평 군수는 국민의힘이지만 4년 정동균 군수와 김성교 다음에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개발부담금을 매덕을 다시 부과하고 일부 잘못은 시정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2021년에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걸로 그래서 양평에서 서울까지 한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그래서 이게 되면서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이게 앞으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전역이 그냥 들썩들썩하고 도로 주변 IC 주변 이런 데는 땅값이 다 띄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영향들을 빚었는데 최근에 23년 5월에 갑자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국토부에서 공개가 됐는데 깜짝 놀란 게 코스가 바뀐 거예요. 종점이 바뀌는 거죠. 네. 종점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종점이 저기 이제 하남에서 출발해서 양수리 국수리 그쪽으로 가서 양서명 국수리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쭉 알고 있었어요. 지역사람들이.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양수리 있는데. 북한남과 남한강 두물머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많이 오고 교통지역이 돼서 지역분들은 거기 이제 주말에 나가지를 못하는 5분 거리가 뭐 1시간씩 걸리는 그렇죠. 그런 교통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열망했었고 그게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일인데 하여튼 글로 가기로 돼 있던 게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로 최은순 땅이 잔뜩 있는 곳. 네. 그런데 거기 우연히 마침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잔뜩 있는 곳으로 그 조점이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요. 지역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양평의 소리 언론을 보니까 양평의 소리가 이제 양평 지역의 양심적 언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언론. 공무원도 모르게 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공무원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네.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지역민들에게 알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그 면에 공무원도 모르고 군청에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해서 누가 주도를 했냐. 누가 주도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해서 그것이 귀신이 고칼로 우리씩 발생하는 겁니다. 네. 깜짝 놀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병산리는 그전에 최은순 일가와 김건희 일가 땅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땅을 좀 찾아봤어요. 네. 몇 개가 있나. 병산리. 네. 병산리에. 양평에 총 네 군데 투기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한 군데가 강상면 병산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좀 수상하잖아요. 아 너무 수상하죠. 울산에 김기현. 갑자기 가던 도로가 휘어지면서. 김기현 땅 대표가 계신 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의심이 돼서 떼봤어요. 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보니까 배우자 명의로 된 게 12필지가 있어요. 12필지가 있는데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이렇게 있는데 임야가 3,724m 제곱. 창고용지가 472m, 대지가 131m, 도로가 200m 이렇게 김건희 배우자 명의의.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는 최은순 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까지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12필지가. 이거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시죠. 다음 주에. 아니. 이건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체크합니다. 다음 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만 최은순 땅이 있는 것으로 종점 변경했는데 최은순 땅이 아니라 김건희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올해 초에 봤거든요. 공직자 재산 신고 보니까 김건희 땅이 엄청 있는 거예요. 명의를 변경했나 봐요. 최은순에서. 네. 이 땅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거기 최은순 사촌 땅. 그리고 동업자 김충식이. 네. 김충식. 보기가 또 이제 세 필지. 그렇죠. 김건희 사촌. 그런데 이 다섯 필지는 사실 그때 명의는 소유주는 사촌이나 동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당권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아니냐 했던 그 땅이. 사명으로 사서 김건희가 저당권을 잡아놔서 나중에 김건희가. 대출을 25억을 또 대출을 합니다. 대출 과정도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가 대출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그 땅이 병살리입니다. 우연히. 그래서 병살리에 이 집안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 종점이 변경이 됐고. 최은순 땅뿐만 아니라 김건희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변경이 됐는데.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또 정동용 군수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이게 지역 사람들이 공무원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까지 3월 그때 자료까지 보면 다 양서면 북수리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란, 이안이 있는데 이란은 IC를 하나 중간에 만드는 거. 이안은 IC를 안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다른 노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가 23년 7월에 그러니까 23년 6월에 지방선거를 거쳐서 군수가 바뀐 다음에 공교롭게도 그때 국민의힘 군수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국토부에서 의견 수렴을 해요. 혹시 뭐 좀 다른 의견 없느냐. 정동용 군수가 그만, 민주당 소속 군수 그만두자마자 갑자기 국민의힘이면 6월달 지방선거니까 7월이면 국민의힘 군수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째죠. 한 달째. 그때 갑자기 의견 수렴. 7월에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때 이 안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한 절차로는. 그런데 놀라운 건 20 선거 끝나기 거의 전까지 거의 아무 일이 없다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기존 안으로 모든 것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안이 어디서 튀어나왔냐. 그리고 그걸 군수가 다시 제안을 하면 그것이 바로 받아들여져서 변경이 되고 지역 주민들은. 동네 주민들도 모르고 있네. 그것이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안에는 이게 이란으로. 강산면 병산리가 이란으로. 그리고 국수리 원래 있었던 수년간 있었던 안은 이 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국수리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제 다 우리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건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어렵지만 버티고 사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최은순. 지금 최은순 땅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다시 한 번 말하면 김건희 땅이 있는 곳입니다. 김건희 명예 땅이 있는 곳입니다.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 양평에 최은순 김건희가 4군데 투기 의혹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땅도 많습니다. 거기에요. 그럼 이제 병산면 뚫리면 어마어마하게 집가 상승이 될 겁니다. 고속도로가 구조로 들어오고 IC 주변까지 만약에 이제 좀 더 나중에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진짜 위원장님 다음 주에 민주당 의원들이랑 본부장과 비리특집 강득구 의원님이랑 다 해서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약속해 주세요. 기자회견 잡아주세요. 바로 정론관에서. 강득구 의원님한테도 저도 좀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 안정일TV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진효복 선생님 이게 나라입니까님 징글징글하다. 어마어마하네요. 백이 어마무시하네요. 완전 특혜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새로운 길님. 야 이건 새로운 내용이다. 맞습니다. 김건희 땅 있는 대로 지금 도로뜨린. 민주당이 있는데 이런 걸 문제제기하는 체제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다음 주에 반대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김용춘 평가사님 이재 변호사님 쇼퍼챗도 싸주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사랑DN 이별님 새벽별님 MP조님 윤소영님 또 김강호님 김강호님도 슈퍼챗도 싸주셨습니다. 미래예언님 정말 우리 애청자님도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용팔님 최대한 전쟁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됩니다. 우리 같이 오신 분도 계시는데 안내결TV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셨나요? 지금 오늘 스팟폼 켜고 들어와서 댓글 다 해주세요. 빨리. 지금 민생경연구소 사무실이 매우 누추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우리 전태일 열사의 정신으로 킹메이커는 김대중 대통령 DJ 정신으로 전태일 정신으로 우리 사무실에 피켓이 두 개 붙어져 있습니다. 종이 포스터가 하나는 전태일 하나는 김대중 하나는 꿈수 청년 장학금 저희가 만든 청년대 장학금 주는 거 이런 것이 좀 붙어져 있거든요. 최재란위원장이랑 같이 오신 분 지금 안내결TV 구독하기 좋아요. 뉴스맥TV 인사이트TV도 바로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가 많이 낫겠네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당선 무효를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본부장 비리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많은 비리들이 왜 유독 양평에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황당한 일들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은 삼성군수와 굉장히 삼성군수 시절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고 김성교가 주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범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깐부 깐부라고 아주 절친이고 폭탄주 같이 먹는 사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듯이 이 과정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하여튼 전국 최대 규모 아니겠습니까 4771만 원이 불법 보급되고 56명이 기소가 되고 55명이 다 처벌받고 벌금이 한 8천만 원 나오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무죄를 받는 그래서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이 양평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토양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선거 과연 다시 나오겠느냐 나오면은 심판해야죠. 네. 심판해야 돼요. 그다음에 남들은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 양평에서 떼돈을 벌었단 말이죠. 부동산 쪽에서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네 군데를 사들이고 네. 농지를 사서 농지법 위원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를 또 특별히 그 땅만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돈을 남기면서 개발부담금도 안 내고 하여튼 그런 많은 특혜와 비리가 불공정이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 가족과 직결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수사관을 침식에 초청을 하고 수사도 서면조사 달라 한 번 저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제가 윤석열 퇴진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탄핵운동을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한 탄핵사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을 불러서 침식을 불러서 수사를 방해했잖아요 그다음에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성교 등이 주도한 범죄인데 그 4명이 쏙 빠지고 김건희 오빠로 피의자를 지금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매맞는 아이처럼 옛날 중세시대에 왕족들이 잘못하면 왕의 아들이나 왕자는 공주가 잘못하면 왕족은 차마 때릴 수가 없으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딸이라고 그 시동, 시중도는 아동을 때려요 그게 휘핑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매맞는 아이 제도거든요 일종의 김건희는 차마, 최은순은 차마 윤석열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 윤석열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도저히 용담 안 할 테니까 다 무혐의하면 그러면 김건희 오빠, 김진우, 네가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라 그런데 검찰에서 또 저는 분명히 이것도 봐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수사방의, 기소방의, 직권남이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세가 됩니다 윤석열 일당이 당무에 개발하고 불법적으로 경선을 개발하고 공천을 개발한 게 최근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인 정당법,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직권남이 되고 이 두 개는 민당이 진짜 막 아근처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건 진짜 탄핵세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다음에 대통령은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 박근혜 때 윤석열 본인이 수사를 했잖아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공수처든 검찰이든 안 하고 있잖아요 눈치복 안 하고 한동훈이나 이혼석이 장악해서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탄핵세가 되는 거죠 진짜 중대한 사유다 여러분 다음 주에 반드시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동안 이런 문제도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방송 저런 다 하고 기자회견 다 하시고 쭉 해오신 활동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김용민TV하고 1년 전에 인터뷰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지금 양평에서만 벌어지는 이런 특혜와 불공정이 너무나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계속 끌고 또 공흥지구 비리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최은순 서면조사만 한 거 아시죠 위원장님 네 고기만 서면조사로 세상이 어땠까 압수수색을 한 번 안 하고 조국 이재명 수백 번씩 하던 놈들이 수백 명씩 동원해서 검사해 어떻게 최은순 김건희 소환조사 한 번 하고 압수수색을 한 번 안 하니까 여기서도 드러난 게 농지법 위반도 확실히 드러났었지 부동산 차명 관리해서 이렇게 대출도 하고 그 땅이 결국 그 땅 있는 곳으로 지금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과거의 잘못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비리와 특혜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장세서 이 문제를 대응 잘하면 다음 총선은 무조건 되십니다 이 문제 다른 선고는 하지만 이걸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주 양편에 농민들이 많으니까 농민들 위한 정책도 되시겠지만 우리 또 위원장님이 어떤 착한 일 하셨냐면요 제가 이제 매블쇼나 오마일팀이나 서울에서 가면 제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잖아요 010-2279-4251 그러면 엄청난 상담과 제보가 옵니다 뭐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근데 거기서 매블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블리님이 양평에 귀농하신 분인데 수도 연결하는데 불법적으로 수도 연결은 공적행위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도 개설할 때 내놓은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거 외에 동네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뭘 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수도설로 연결하니까 돈을 내 이런 거였죠 그 문제도 해결된 거죠 지금 이제 하여튼 저기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촌에서 오시는데 서로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떤 마을에 이제 그걸 잘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약간 이제 탓세를 그리고 부당한 비용을 내게 만들고 네 처음에 이제 발전기금 같은 걸 요구하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쳐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온갖 민생에 대해서 많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다들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열 몫을 아이고 별말씨네요 여기서 할 수 있다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막 제가 오늘 안진걸TV 나간다니까 또 부탁이 들어왔어요 우리 민생연구소에서 농업 부분도 좀 해줘라 이제 푸르당 백혜숙 대표님 한 번 오셨고 신정훈 의원님 한 번 오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관 위원장님 이제 나중에 최재관 위원장하고 백혜숙 대표님 한 번 같이 방송 한 번 하시죠 두 분이 또 잘하시잖아요 네 잘합니다 선후배 사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온 시간에 농업 이야기 좀 해보세요 지금 양국관리법 저기 윤석열 거부권에서 재투표에서 부결됐는데 이제 어떻게든 다시 법안을 민주당이 내는 거죠 그러면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제일 많이 찍어준 사람이 농민들일 거예요 농민들 자영업자들이 원래 농촌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많이 찍거든요 그리고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막 질러요 공약도 막 지르고 양국관리법도 지가 다 정부가 수매하겠다 간호법도 통과시켜주겠다 농민들 아니 소상공원한테 천만 원 주겠다 전부 다 사기잖아요 우리 공동수장 임선수장이 사기꾼의 사기 대선이 됐다고 지금 중권에서 조리돌림 나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틀리면 뭐가 있어요 이준석이가 양두국을 한 것보다 더 훨씬 얌전한 말이죠 요번에 양국관리법을 거부했잖아요 이게 농민들한테 치명타예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딴 거는 몰라도 쌀값을 어쨌든 더 받고자 하는 부분을 깎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온 거죠 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우리가 농촌에서 굉장히 항상 불리했었는데 농민들이 이거는 민주당이 그래도 잘한 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양평 비리랑 양국관리법 이슈랑 요지 양평에서는 위원장님 당선이 확실히 되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 본부장과 비리를 필사적으로 김선교까지 가다만 김선교의 또 개인선거법 비리까지 정말 치열하게 대응을 오신 최재권 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 저기 채팅창에도 최재원 위원장님 응원도 해주시고 박수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슈퍼챗도 많이 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생일이 생일 지났는데 오늘이라도 축하해 주시면 고맙죠 저 같은 불초소생을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니 참으로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에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텐데 마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윤석열 정권도 하루빨리 끝장내야지 민생경전구소도 잘 운영해야지 안징을TV 인사이트TV 박예슬TV 우희종TV 임세은TV도 키워나가야지 일꾼도 한 명 더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못 뽑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습니다 안징걸 소장님 보면 너무 대단하신 게 혼자서 어떻게 저거를 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요즘에 월요일은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화요일은 tbs 아 화요일은 안징을TV 수요일은 tbs 그 다음에 뉴스공장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안징을TV 있고 매불쇼 이제 한 번 가고 금요일날은 스픽스 오늘 내일 또 여러분 내일 또 스픽스 가요 스픽스 저녁 10시에 태블릿 PC1과 2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했거나 소활됐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은 뭐 김건희 아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과 퇴제는 뭐 기본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건 저기 어떤 경우도 정당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한동훈이 그 과정에서 이상한지 됐으면 우리는 그것만 밝혀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수사 송영길 수사는 거 보세요 박근혜 최순위 국정농단 때 일부라도 조작 안 했겠습니까 과장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 그 특집 방송 배내대표 김용민 목사님 안진걸 스픽스 정기환 대표 네 명이서 내일 10시 합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토요일날은 6시에 촛불집회 일요일날은 3시에 춘천 범군민회 춘천 가까우니까 전철 버스 다 다니니까 저도 전철 다 와라 그러거든요 같이 같이 자고요 예 위원장님도 한번 오세요 촛불집회 발언 한번 하셔야죠 촛불집회 양복과 입법이나 농민 이슈로 집중할 때는 버스로 대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평 투기 비리로 발언 한번 하시면 어때요 네 좋습니다 이번 토요일이나 다음 토요일날 시켜주시면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최재환 위원님이랑 촛불집회 발언 그다음에 국회 기자회견 이 두 가지를 제가 최재환 위원장님 촛불 발언은 제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 실무진다 이 연락을 해서 국회 기자회견은 강득구 의원님하고 최재환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최재환 발언 딱 메모합니다 요즘에 메모하는 거 잊어먹어 가지고요 예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 원래 중간에 같은 원회의원장을 응원으로 하러 오기로 오셨는데 그 민주당 원회의지역위원장 협의회 대표가 김현정 전 민주노소 사무국민노조 위원장인데 민생경 정부에서 공동소장 출신이에요 정착하기 전에는 공동소장을 하셨었고요 지금은 임세은 공동소장 송현섭 공동소장 있고 우리 안딩얼TV 위종TV에는 우리 텅디 PD님이 열심히 또 실무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강윤경 변호사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원회의위원장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 왕편이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네 보수적인 지역이고 옛날에는 보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쪽 보수당이 득표율 1위 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이런 구도를 바꾸는 게 또 우리 전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마을을 이렇게 쭉 돌다 왔거든요 네 강변호사님 잠깐만 강변호사님이 안 오세요 1층 다들 기다리세요 1층이에요 아 일로 올라오세요 예 강윤경TV 일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좋아하는 부산 수영구에 강윤경 변호사님 지금 최재관위원장 오셨다고 깜짝 출연 응원 출연 그래서 선생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강윤경 변호사님 참 인기 좋습니다 자 강윤경 변호사님 오기 전에 자 이 글램모 우리가 광고를 새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중소기업이거든요 저희는 대기업 광고는 안 하잖아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 글램모라는 스픽스에서 광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김용민TV 안신걸티비까지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게 팔리면 일부 수익금이 저한테 오는 구조로 되는데 선크림 그 다음에 아이크림이 되면 진짜 좋아요 써보신 분들이 임세훈 소장님 노영희 변호사님 남영희 이혼장님 그분도 이제 온행위원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진짜로 좋다고 극찬하시더라고요 광고가 아니라요 진짜 좋대요 그래서 이 선크림은 제가 텅디피님 제가 풋사라고 축구를 하니까 드렸거든요 선크림 아이크림 글램모 텅디피님 저 떴나요? 네 아 지금 어 그 판매가액이랑 1 플러스 5 네 1 플러스 5 아 지금 1 플러스 1인가요? 네 아 네이버에서 치면 되나요? 안진걸 선크림 치면 나와요 안진걸 선크림으로 네이버에 와 댓글에 링크 누르셔도 되고 댓글 링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팔아보자고요 자 우리 강윤 변호사님이 오셔서 선크림하고 어 그래머 선크림하고 아이크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강윤 변호사님 이쪽으로 잠깐만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강윤 변호사님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강윤경TV 요즘 방금도 김용민TV 갔다 오셨죠? 네 아 김용민TV 고정치련인가요? 네 뭐죠? 맷대통령 아 맷대통령 윤석열 타도 맷대통령 윤석열 타도 반성 오늘 동물농장 얘기 한참 하고 왔어요 아 그 동물농장이 아니라 왜 동물이 출근했냐 윤석열 김변인 정치농장 돼버렸잖아요 국민들은 안 만나면서 동물들만 챙기는 희한한 인간들이죠 이야기 인사 잠깐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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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의 강윤경 변호사 주례서 수영강변이죠 우리 최 위원장님 오신다고 해가지고요 꼭 뵙고 싶다고 출연시켜달라고 막 소장님한테 뗐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양평 투기 비리 그거 무혐의한 거 네 쭉 설명해 주셨고 보석도로 종점이 최훈순 일가 땅 있는 데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김건희 땅이 있는 게 확인됐어요 최훈순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기자회견할 때 꼭 오세요 강 변호사님 이거 그거 탄핵사유 아닌가요? 탄핵사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기자회견할 때 강 변호사 꼭 오시고 우리가 이의신청할 때 그 원래 첫 고발은 하승수 이상훈 변호사님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상훈 변호사님이 민주당 추천으로 진실 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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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위원회 있잖아요 네 민망 추천으로 상임위원회 가시 없어요 이런 활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강 변호사와 이재 변호사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영광입니다 네 자 말씀 애청자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아 저 오늘 또 최직원 위원장님이 또 거대한 다이나마이트 하나 들고 오셨는데 저는 뭐 던질 핵폭탄이 없나 유석연한테 던질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그 한상혁 위원장님 직권면직하는 거 유세혜 시끄러워 그것도 탄핵사유되죠 진짜로 직권남용이죠 견용적인 법에 전혀 면직사유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목적도 딱 뚜렷하잖아요 공영방송 장악 네 걔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하지만 에휴 그건 그냥 명분이지 실제로는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탄핵사유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 역시 올 연말 안에 탄핵시키자 역시 강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게 저희 두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경험했었고 박근혜라는 사람 때 한 번 경험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어 줘야 돼요 네 헌법재판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랑 지운 질서를 지키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면 결론은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비례원칙상 국민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쫓아내기를 원하냐 타도하기를 원하느냐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법률적으로 많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들이 쌓여 있더라도 국민이 모두 한 마음으로 쫓아내자 네 그렇죠 도저히 동물의 지배를 받을 순 없다 우리가 탄핵 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인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재판보다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여론을 굉장히 유심히 본다 다양한 탄핵 차이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행상재판이라는 어려운 용어도 썼었죠 그 사람의 장관이나 대통령의 행동이나 상황을 모두 조합하는 그런 판단이라는 거에요 그렇죠 자 우리 강예인 변호사님 오늘 하루종일 고생하셨고 최재강은 자 이것은 산삼순배 이거 보면 술이 안치는데 네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1분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산삼순배와 마이봄체크 글램모어 선크림과 아이크림 안디글TV가 나날이 발전합니다 우린 수익거물 모두 좋은데 맞습니다 자 저온아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사냥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저온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겨라 알아서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 여러분 방금 삼삼순백하고 마이보험 체크 진짜 몸에 좋은 어떠셨어요 삼삼백 농민 출신이니까 네 아주 맛도 좋고 지리산에서 산양산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 삼삼순백도 잘 돼야 됩니다 정말 진보기 유튜브만 광고를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잘때기 해드려야 됩니다 글램모 선크림 그 다음에 글램모 아이크림 지금 얼른 사세요 들어가서 네 네 오늘 그거 사야 돼요 네 링크 되어 있어요 몸에 진짜 좋아요 잠시만 피부 별로네 아이크림 하면 눈이 있는 데가 탱탱해져 버린대 눈 주변이 필로 맞은 것보다 더 탱탱해져 버린대 아 그렇군요 잘 몰라 아무렇게나 참 음악 예 저기 저 한번 좀 예 이건 선크림 이거요 아 선크림 그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네 그 다음에 남영희 위원장님 임세훈 위원장님 썼어요 근데 진짜 좋다고 극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크림도 그 다음에 선크림도 그 10원대 해지잖아요 선크림 바르면 그게 없어요 티가 잘 안 나요 오오 진짜 티 안 나네 네 좋습니다 자 그 이제 여주왕병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이제 어떤 정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네 네 다음 총선에 무조건 되신다고 보고 네 우선 그 공흥지구에 또는 양평에 여러 이제 본부장 비리가 이제 여전히 있는데 이것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런 투쟁들을 열심히 벌려내고 또 선거에서도 이겨서 그런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 농업 농촌 쪽에 네 시골이 사실은 뭐 시골이라 할 것도 없이 지금 농촌 지역이 거의 인구소멸로 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토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뭐 도시에서도 없어진다 하지만 시골은 더 빨리 없어지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국가적인 미래의 문제인데 재난 상황 네 거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인데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농촌이 식량위기 아 그럼요 때문에 더더구나 농촌을 잘 지키는 식량안보 진짜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너지안보 이 두 가지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게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농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엔진으로 이거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우리들의 엔진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농촌이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법안으로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인구소멸 지역소멸 농촌소멸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개념도 없이 월요일 날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일만 전쟁하면 윤석열 일당을 이대로 도서는 안 되는데 네 그건 그것대로 대응하면서 이런 정책 준비를 야당해야 됩니다 어 투쟁하는 정당 정책으로 힘있게 대안을 준비하는 정당 민주당이 되길 바라고 최재환 위원님 다시 한 번 끄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김흥민TV에서 뭐뭐 이야기하고 정치농장 동물농장이 정치농장 된 거로 아니 뭐 주제는 많이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제 저희 토요일에 일요일에 당연히 좌우 중도 네 이번에 일요일날 발언도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저 6월 3일에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 오시고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관련된 집회가 있습니다 대규모 그게 부산 서면에서 6월 3일인가요? 네 3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6월 3일은 전국 집중이 아니니까 부산 촛불집회랑 연동해서 부산 서면으로 몇 시죠? 3시 3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반대 그래서 좌우 중도 앞장 못 오시는 부산 시민들은 토요일에는 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시하고 촛불집회는 아마 6시부터 할 거예요 네 나란히 하시면 되고 일요일날은 춘천으로 3시 네 3시 부산에서 지금 올라오시네요 네 버스 5시간 정도 걸려가지고요 7시 안에 출발하면 되더라고요 아 누구랑 오실 거예요? 혼자 아니 사람도 데리고 와야죠 우선은 원회의원장들 꼬셔서 같이 오세요 아 그럴까요? 그 다음에 지역의원회 팬들 또 데려오시고요 팬들은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셔서 근데 우선 제가 한 5명은 또 우선 추려보겠습니다 최소 5명 오세요 네 5명 박진영 평론가님 이분들은 수십 명이랑 같이 와요 춘천이면 서울에서는 조금 편한데 부산에서는 조금 올라가기가 그래 근데 이번에는 제 성의와 성심을 다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강경 변호사님과 최재관 여인님과 함께하는 방송 이제 다이브프레이션에서 7시 70분이 되는데 강경TV 최재관TV도 있던데 1년 전까지 다시 활성화 시키셔야죠 네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TV는 요즘 업데이트 되나요 안 되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C 업데이트되어 있고 뭡니까 이게 그렇죠 분발하겠습니다 강경TV 여러분 강경TV 최재간TV의 구독과 좋아요를 막 눌러줘가지고 이분들이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시도록 지금 7일 전 게 하나 있네요 센TV 나가신걸 센TV 두번 나가신거 두번 올렸는데 당연히 안올리세요 도대체 안딩을TV 나온것도 안올리고 옛날에 안딩을TV 올려가지고 몇천명 봤는데 엄청많이 봤는데 실시간 방송해주셔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봐주셨죠 앞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다음에 아예 아 근데 지금 목요일날 김용미TV 가시죠 아 봐 저번에 안정일TV 나오신거 임세연TV 나온거 5400 많이 보셨어요 최재간TV 강경TV 양이 남긴 임세연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우유종TV 제가 함께하는 연대TV들이잖아요 왜냐면 유튜브 열심히 하실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안정일TV 보면 셔츠에 이재명 대표님이 왜 시계를 이렇게 자주 보나 습관적으로 그거에 대한 셔츠가 올라갔는데 진짜 감동적이에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도착한대요 500분을 낭비하게 되는 거다. 어떻게 되요? 나는 그래서 정시에 간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딱 정시 전에 1분 전, 2분 전에 맞춰온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6시 이라고 하면 6시 딱 온대요. 공무원들이 또 다 5시 56분 57분 거의 시간 낭비 없이 온대요. 이건 정말 대단한 리더십의 철학이잖아요. 정말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아주 깊은 내공과 철학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이 무의한 정신이다. 그분은 그건 정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셔츠 돌려내는 한쪽 귀가 또 일하시다가 어렸을 때부터 팔만뿐만이 한쪽 귀 장애가 있다는 걸 참아놨어요. 강의원 이제 측근 참모가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내일 셔츠 올라가고 강의원 원장은 내일 임세현TV, 안디글TV 공동방송에 나오십니다. 이재명의 리더십, 이재명의 친명은 무엇인가. 요즘 대표도 많이 힘드시니까 제가 또 대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저희는 쓴소리도 하죠. 하지만 그의 리더십과 진면목이 안 알려진 게 있다면 또 알려서 최종 판단은 어차피 국민들과 우리 애청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연장님. 마무리 이제 인사해 주십시오. 많이들 부르셨습니다. 오늘. 네. 하여튼 양평에 우리 최헌순, 김건희, 윤석열, 김성교 이 얽힌, 복잡하게 얽힌 많은 비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 더 잘 파헤치고 더 적극적으로 싸워서 탄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와, 멋져요. 최장현이 형 멋져요. 우리 그 사이에 경준호님도 들어오시고 대전 도라맹님도 들어오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강요민원사님께서도 이렇게 깜짝 출연해서 고맙고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심지어 출연료를 막 제가 삥을 뜯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또 출연료 준비하셨죠? 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항상 우리 모두 함께 그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그날. 탄핵의 그날에 저희가 안진건 소장님, 최재관 위원장님, 저 또 임 소장님도 계시죠. 임세윤 소장님. 제일 앞장설 테니까요. 다른 모든 우리 동지들도 같이 앞장서가지고 탄핵의 그날까지 돌체! 돌격! 맥돼지 잡으러! 와! 점점 표현이 쎄지시네요? 아, 쎈가요? 네, 아니야. 그러면 편집되고요. 아유, 뭐 아내 후보는 TV토론에서 윤석열 도구뱀이야! 라고도 소리지르고 11프로 얻으셨는데요. 윤석열에는 대응 잘해야 당선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최재관 위원장님, 강요민원사님 내년에 반드시 당선되실 거고 여러분 두 분 진짜 필사적으로 절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 두 분과 함께 항상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 번 두 분 더 모시죠, 뭐. 이렇게 연합해서 방송 한 번 하겠습니다. 강경TV, 최재관TV, 안윤윤TV 연합방송으로 한 번, 백혜숙 대표님까지 한 번, 백혜숙TV, 푸른당팀까지 해서 사자연합으로 한 번 크게 한 번, 이벤트 한 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텅디피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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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중식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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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